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템스팅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토 장갑 보류 모자 벨트 모기 어 메거있고 끝인가? 아 웅뚜기였고 하트 어 웅뚜기 어 어 귀걸이 언제 나왔습니까 에픽 귀걸이를 구경하셨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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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. 이걸 잡았습니다. 제가 검색했을때는 살게 없더라구요. 제가 검색했을때는 살게 없었어. 제가 오늘.. 했었는데 살게 없더라구요. 제가 검색했을때는 살게 없더라구요. 제가 검색했을때는 살게 없더라구요. 아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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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억? 아우.. 56억.. 다시 다시.. 아.. 아.. 봤어.. 다시 다시.. 아우.. 아우... 아악.. 60.. 어诉.. 아…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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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60이네. 어.. 어.. 아 45억 이것이 한 20억 하겠고 아 더 되겠다 25억 27억 이게 40억짜리 같은데 거의 추억이 좀 딸이니까 35-40 정도 아 38 이게 60억짜리죠 5-60억 아 70억 미안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비싸냐 애들이 2.5졸의 힘인가 아 이렇게인가 다시 다시 본다 먼지의 감으로 이것이 아 봤어 봤어 흠 이것이 20억이죠 20-20 맞죠 아 28 이것이 사지말고 이것도 사지말고 이것이 먼지의 간대로라면 이게 30억짜리 같은데 아 36억이군요 오케 오케 쩌 쩌 쩌모가 이렇게 큰가 쩌모의 럭시비 6억지만큼 줄만 원 정도인가 아 아 아니 근데 망터가 말도 안 되게 비싸긴 해요 비율이 잘 안 맞아 21%만 됐으면 그냥 사볼만 했을 거 같아 18%는 좀 그렇지 18%는 좀 그렇지 18%는 좀 그렇지 으아 고맙습니다 퀘스트는 원래 관심 없어 그래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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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괜찮다 20억짜리 좋아보이는데 어 이거 사실? 어 이거 좋은거 같아요 저는 좋아보입니다 20억이면은 싼거 같은데 사실? 싼거 같은데 싼거 같은데 아 최근에 23억에 팔렸네 어 신상 아이템이에요 저렴해 저렴해 나 굳이 않아 신상 아이템입니다 좋았어 좋았어 신상 구매했습니다 올라온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저렴했어 그 다음 또 뭐 남았어? 아 기본이 27억이네 나도 숄더 살 때 꽤 고생했던거 같은데 아 숄더 있군요 미안합니다 저 이거 구매가격 얼마였습니까? 안나와있네 얼마세 산있냐? 잘산거 같은데 느낌이 먼치의 느낌상 25-30 어? 어? 더 저렴하게 샀나? 얼마주고 샀냐? 아니 이거 산거 어딨습니까? 아니 이거 산거 어딨습니까? 다 고만고만하네 다 고만고만하네 뭐 남았냐 근데 뭐 남았습니까? 저희 아 심... 장갑 남았구나 억셀심보디 그거 팔렸더라 억셀심보디 저번에 봤던거 팔렸더라고 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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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흠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 거 같아 안 이랬어 안 이랬어 늦었어 늦었어 글러브도 본 것 같은데 그쵸 안 봤나? 본 것 같은데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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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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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흠 으흠 이 으흠 으흠 이 잘 안나오나 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는 9%를 생각하잖아. 그럼 이거 괜찮은 것 같아.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아. 사실? 이거 괜찮네. 9%에 올수댓 5가 있다고 치고. 아래 3% 들어가면 8%에 럭 30이거든. 이거 괜찮은 것 같아. 사실? 이거 좋아 보기네. 저는 좋다고 봅니다. 8에 30. 8에 30 괜찮지. 아, 이걸로 갈까요? 괜찮아 보이네. 좋아 보이네. 5에 45 이런 거 살 바에. 5에 54. 1억 1천 6을 살 바에. 저게 괜찮은 것 같아. 자, 자금 뭐 할까요? 음. 무슨 작을 할까요? 무난한 악공작을 하시겠습니까? 8백만 원이군요. 그럼 2,100만 원이 날라거든. 무난한 악공작. 알겠습니다. 어, 교과장 기네. 어, 2에 올랐습니다. 또 발렸습니다. 아, 05 올랐군요. 아주 잘 올랐습니다. 2,2,1이 붙었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. 2,2,1이 붙었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. 5,2,1이 붙었다는 게 더 Cube 맞아. 다시 부했어요. 다시 부acco와 함께 jer Zap의 Reserve. 2,1이 붙었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. 왜 안올라가는겁니까? 아 다 됐나? 아니 이것좀 다 버리지 왜 다 갖고있는겁니까? 자 기존에는 5만이 올라갔지만은 8만으로 바뀝니다 6만 8만 좋습니다 아 벨트 바꿨지요 15만 올라갑니다 아니 이거 다 버리지 왜 갖고있는겁니까? 어 어 이런거는 터두에서 팔면되겠다 이거 갖고 어 그러네 나머지는 버려야겠구만 이거는 터두 하는게 의미있을지 모르겠네 어 장갑 망토 무기 아 그게 끝입니까 이제? 무기가 중요한데 아 장갑은 한 50억 봐야될거 같은데 그러면은 모자가 망토가 30.. 한 25 30 쓸 수 있는거고? 그러면 무기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르겠네 무기만 들어오면은 확 올라갈거 같은데 아아 무기 하나만 바꿔도 백만대가 올라가는건줄 백만대가 올라간거 백만대가 올라간거 아 무기 매몰이 없어 아 이정도면 그냥 딱 살만한거 같은데 근데 저희는 둘 중 하나는 들고 와야 됩니다 상례 들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그치? 35, 39, 15% 쓰는 거 뭐랄까 상례들고 오는 게 낫겠지 아 퍼프를 간다? 퍼프도 나쁘지 않지 4컵 웨이팟이? 퍼프도 나쁘지 않아? 생각해보면 생각해볼만 하지 아니 근데 이런 거 쓸바에 차라리 에프소를 가지 가격이 비슷해 생각보다 섀도우 드림브레이크 영상 없습니까? 아 한번 생각해보지요 섀도우 드림브레이크 영상이 좀 필요한가? 아 나 옛날 생각난다 이거 볼 때마다 제가 옛날에 22성에 레전드리 유니크였거든? 최대추업에 데미지 올렸을 때 섞인 거였는데 그거를 100억에 팔았던다 22성짜리 아 옛날 가격 그랬던다 요새는 더 비싸졌어 무기가 오히려 그렇지 그렇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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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아마 안찍을 것 같습니다.. 메이비.. 아.. 이것으로 맞출까요? 더 없는 것 같애.. 반지 하나 사요.. 이벤트만 듣길라 그랬지.. 음.. 나쁘지 않지.. 1,2,3,4,5,6,7,8.. 이제 9세트죠 지금 현재.. 도미네이터 빠져.. 어깨 없고..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.